안녕하세요. 다솔 왕자 다행공주에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볼거에요. 지금부터 뜯어볼거에요. 다솔에 일어난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모히또바. 이거 포도 아이스크림. 폴라포. 오늘 이거 포도 아이스크림인데. 진짜 뜨거워. 오늘 진짜 좋다. 오빠 무슨 맛이야? 레몬. 아니 라임. 난 그냥 포도 맛인데. 여기 안에 어묵 들어있다. 오빠 어묵 들어있어? 아니. 나 어묵 들어있어. 왜 이러고 가. 하하하하. 이렇게 차가운데. 응. 이렇게 차가워. 오빠 이렇게 차가워. 이게. 이렇게 차가워. 이렇게. 이게. 주기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똑같은 어떤게 더 맛있어 음 이거 젤라티보 딴 딴 이고 이거 근데 이거 너무 써 근데 젤라티보가 이거랑 똑같은 맛인데 음 라임이니까 똑같아 으 으 으 으 근데 똑같은 맛이야 아 내가 유튜브 할 때 먹은 숟가락이다 아 아 진짜 쩌거에요 이거 오빠는 별로 안짜거 올림이 쩌거 아이고 아이고 원래 미쳐 아 아 차가워 나도 먹어볼래 이거 다 먹고 진짜 차가워요 이따 뭐해 음 맛있다 진짜 차가워 이거 뭐야 엄마 이것도 이렇게 돼 봐봐 엄마 이렇게 돼 봐봐 응 이거 뭐지? 응 두꺼웠다 아 그 줄 잡았네 아아아아 아빠 얼른 두꺼라고 좀 먹어 아 소 뜨거웠어요 맛도 안 맛있어 맛있어 언니 너무 차가워요 이 속에 너무 뜨거워 아 차가워 아아 맛있어 아 으 아아 못댔... 얼음 이빨같아 냠냠냠 웅총아 내꺼 먹을래 오 크게 나왔다 まあ 年齢の腰の時になる あっ あっ 飲めんにゃおくとわ うん ああ うん 오이코 아니 얌 먹을거야 양양아 이거 먹고 야여길 먹고 맛있어 이름을 그냥 양양으로 하자 어? 나 아기 찍나봐 있는데 맛있어 진짜 짜고 아 진짜 차가워 아 와우 안타치게 왠다 스틱이겠지 아우 빰빰빰 빰빰 다리 다 못 먹었어요 아빠 오빠 다 먹었어 여기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올게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안녕 딸이 안 먹었지롱 다돌이 입 빠진거 축하해 응 이해해라 응 어제 오빠 입 빠졌어 어제 알개 오케이 알개 됐고 잘생겨